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은 단어하고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수수다인에 당근이, 당근이, 규정목은 삐익과 노지가 성돈이에요. 단어에 당근이 서서 맞을 때, 문장을 하시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단어 삐익 몸 몸 단어 삐익 어때 양맞 좋아지다 좋아지다 브라질어 내일 내일 나이스 아익 대원하다 대원하다 정비패 다행이다 다행이다 솜 낭 평원 비 평원 비 평원 비 탈라이 꽤 나 오다 나 오다 정 건강 보험 건강 보험 타이밍 탈라이 꽤 일요일에 수정 고원 지납 제와 감속하여 말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월급 브라카 장혜 장혜 비가 파생하다 파생하다 갓랑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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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럼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도완, 몸은 좀 어때? 도완, 몸은 좀 어때? 도완, 반전 반하리나? 많이 좋아졌어. 내 이름이 태원할 수 있대. 많이 좋아졌어. 내 이름이 태원할 수 있대. 러 어차단 하오이 텐가 이씨 아익 아찐 비 문티뱃 반하오이 다행이다 크란 데 피앙원 비가 만이 나와봤지? 다행이다 크란 데 피앙원 비가 만이 나와봤지? 러 어차단 하오이 러 어차단 하오이 본 탓 라이 문티뱃 어차단 하오이? 아니야 건강 보험이 있소서 생각 보다 자께 나와봤어. 아니야 건강 보험이 있소서 생각 보다 자께 나와봤어. 근데 나이 싸면이 랍랍 랍랍 롱 싹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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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정말로 정말로 s 정말로 정말로 상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정세우는 두개가 암 동땡 단어 몸 어 떼 조화지다 내일 태원하다 다행이다 평원 미 나오다 건강 보험 환자 근로 복지 공단 월급 장애 발생하다 보상금 도안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져요 내일이면 퇴원 할 수 있대 다행이다 그런데 평원비가 많이 나왔지? 아니야 건강 보험이 있어서 걱정보다 작게 나왔어 정말 괜히 걱정했네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옆에 있는 환자는 일하다가 다쳤는데 근로 복지 공단에서 평원비랑 월급을 줬대 그리고 장애가 발생하면 봉상급도 받을 수 있대 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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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